안녕하세요 일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물고기를 잡으러 왔습니다 바로 여기 계곡이 있는데요 여기 밑에는 댐이 있고 이쪽 상류지역에 왔습니다 오늘 여기서 어떤 물고기들이 살고 있는데 제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준비 되셨나요? 준비 됐지요 네 들어 볼게요 매기? 매기 매기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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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많아요, 지금 여기. 와, 대박. 지금 여기 뒤로 군고기들이 모여 있거든요. 제가 모래한테 잡아볼게요. 와, 대박. 여러분들, 이거봐요, 진짜. 한 번에, 한 번에. 와, 한 방. 엄청 많이 나왔네. 야, 한 번, 한 번. 아, 잠깐만. 저 쓰러주세요. 야, 이거봐. 야, 엄청 많이 잡았어. 야, 대박이야. 와, 이거봐. 와, 이거봐. 와, 대박이야. 야, 저게 다 모여 있었네, 애들이. 야, 진짜 대박이야. 한 소위 다 안 들어가. 야, 이거봐. 일단 담아줄게요. 야, 진짜 많다. 와, 진짜 많아요, 진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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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많다, 엄청. 야. 야, 이거 보여요? 야. 엄청 많아요, 엄청. 야. 엄청 많아. 야, 대박이야. 와. 와, 진짜 엄청 많이 잡았어요. 진짜 대박이에요. 와, 저기. 지금 딱. 얼음이 조금 남아져 있는 데가 있는데. 와, 거기에 물고기들이 다 몰려 있었어. 와, 진짜 대박이야. 자, 그러면은. 저 중에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한 번 더. 또 있는지. 제가 한 번 더 해볼게요. 새끼 물고기 새끼 물고기 새끼 물고기 새끼 물고기 이건 풀어줘야겠다 너무 작다 이건 바로 풀어줄게요 너무 작아요 바로 풀어주겠습니다 엄청 작다 조심히 중요한거 뭔지 알아요? 몰다가 물 들어갔어 이거 뭐야? 물 들어 젖었어 젖었어 물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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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훨씬 애 Bears 다 나와서 만들 Cliff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피날미들이 나와서 만들고 있어요 방금 몰아서 잡았는데 이만큼 먼저 여기에 지금 개구리가 있어요 개구리 봉이 돼가지고 개구리가 지금 나와있는데 이리로 한번 당겨줄게요 자 이쪽에 개구리가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개구리가 있는데 지금 여기 숨어있거든요 지금 개구리인데 지금 알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봉이 되면 이제 움직이시기인데 지금 알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알을 가진 녀석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개구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잡으시면 안되고 강에다 다시 풀어주셔야 돼요 잡더라도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알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올챙이 새끼들이 나올건데 지금 이런 개구리는 잘 보호해가지고 우리의 자연의 풍으로 돌려봐야 합니다 야 오늘 되게 소중한 손님을 만났어요 이렇게 잘 보호해가지고 이렇게 큰 개구리를 만나기 되게 힘듭니다 외래종, 막 베스 이런것 때문에 요런 개구리들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요런 개구리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개구리 자연의 풍으로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마워요 우리 개구리 자 봄에 올챙이 많이 나와요 야 살려줬고 요런 자연형태계가 많이 있어요 개구리 종류도 있고 희귀하게 볼 수 있는 녀석들도 많은데 계속적으로 우리가 잡아보도록 하죠 어? 어? 진짜 진짜 어우 다르시는 중인데 얘 아직 으흐흐흑 요리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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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요리필 아 진짜 못해 네! 꾹 자고 꾹 자고 꾹 자고 왼속을 잡았어 꾹 자고 꾹 자고 아 귀여워가지고 야 너가 도망간다고 이게 도망가는게 아니야 지금 야 그래도 고생했으니까 자 저기로 가봐 아 없어요? 없어 오! 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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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마리 아 뚝지 한 마리 뚝지 한 마리 아 이거 봐 뚝지 뚝지 이거 어디 대박 근데 여기 지역에 이런 뚝지 가물치 이런거 굉장히 많은데 꺽지가 없습니다 꺽지 여기는 꺽지 꺽지들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아 간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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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뚝지 두 마리들 뚝지 야 뚝지 야 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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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여기 뚝지가 엄청 많아요 진짜 뚝지 와 여기 뚝지가 엄청 많아요 진짜 뚝지야 뚝뚝지 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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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기도 뚝지가 이렇게 많냐 야 뚝지요 뚝지 와 우리 뚝지 야 여기 뚝지 엄청 많아요 와 대박 아니 카메라 감독님이 옆에 이거 찍고 계셨다가 이거 깨셨다가 여기 밑에 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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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돌을 제가 뒤졌는데 야 여기 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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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대박 여기 보여요? 어허 거기 거기 얘 여기 있어 너 왜 거기 있냐 잡아요 잘봐요 물고기 잡을 때 요렇게 있죠 손으로 이렇게 깍지를 낀 다음에 탁 탁 요렇게 잡으면 돼 오 요렇게 요렇게 잡는 거예요 왼손으로 여기를 뚝지 야 뚝지하고 대박 커 그리고 요렇게 잡는 거예요 맨손으로 잡는 거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갈고리처럼 한 다음에 이렇게 싹 긁어봐가지고 딱 잡으면 돼요 아시겠죠? 자 여기 있습니다 꼭 저거 잡아줄게요 자 여기 담아줄게요 일단 뚝지입니다 뚝지 자 뚝지는 요렇게 생겼어요 얘네처럼 잎이 좀 크고요 그 다음에 여기 무늬가 있습니다 이게 모래나 그런 데 숨어있다가 물고기들을 잡아놓는 거예요 근데 얘네는 이빨이 엄청 날카로워요 보이죠? 와아 그리고 요게 뚝지 종류고요 어 그리고 이게 피라미 종류입니다 피라미 어 요런게 피라미 종류 맑은 물살이 있는 곳에 살고요 그 다음에 얘를 진짜 조심해야 돼요 얘 얘 얘예요 얘 얘 퉁가리예요 퉁가리 얘한테 쏘이면 진짜 아파요 맨손으로 함부로 잡으면 안 돼요 진짜 엄청 아픈 요거기요 얘가 얘가 퉁가리입니다 퉁가리 자 그리고 가물치를 잡았어요 오늘 가물치 가물치가 가물치 어디갔지? 너무 많이 잡아봤는데 너무 많이 잡아봤는데 너무 많이 잡아봤는데 아 여기다 여기다 가물치 야 우리 가물치예요 이거 진짜 베이비 가물치거든요 베이비 베이비 가물치예요 얘가 베이비 가물치 어 얘가 가물치예요 주둥이가 납작하잖아요 어 요거 요거 이게 가물치입니다 가물치 이게 나중에는 어느정도 크냐면은 이게 가물치가 나중에는 진짜 매해지는 거예요 진짜 매해지는 가물치예요 요만한 새끼예요 그리고 꼭저구 야 오늘 제가 맨손으로 꼭저구 잡았는데 꼭저구 엄청 커요 엄청 커 와 꼭저구 이거 봐요 와 꼭저구는 이게 제일 많이 큰 거예요 요정도밖에 안잘아요 네 와 이쪽으로 굉장히 많이 잡았다 그리고 어 여기다 쏘올맞아 메자 야 요게 메자예요 응 메자 좀 날렵하게 생겼죠 어 약간 샤프하게 생겼어 이게 메자 이야 엄청 많이 잡았다 똥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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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기 똥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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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유래가 아마 배를 따면은 똥처럼 나와가지고 똥고기예요 네 이게 똥고기입니다 똥고기 내 자랑 조금 달라요 네 앞에가 약간 뭉툭하고 그래 여기 뚝지가 뚝지가 물고기를 물었어 이거 봐 물 안 돼 야 너 새끼 물고기한테 그러면 안 돼 야 내 입 벌려 야 너 그러면 안 돼 야 야 내가 살려줬다 오 정기차려 물고기는 자연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오늘 물고기 굉장히 많이 잡았는데 제가 물고기를 살려주도록 가겠습니다 자 자연으로 돌아가구요 요번 겨울 잘 날고 봄에 만나요 여름에 만나요 여름 여름에 만납시다 우리 살려줄게요 잘가요 잘가요 오우 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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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야 엄청 많다 야 이거봐요 와 엄청 많아 엄청나 야 오늘 물고기 다 잡아봤는데요 물고기도 다 살려줬고 이제 철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지금 팔에 물고기 맨손으로 잡다가 지금 다 젖었어요 와 너무 차가운데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좋아요랑 구독하기 꼭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안녕 안녕